4,900 아라드 포인트 1만 400포인트가 정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3,000원을 결제하고 나면 300 아라드 포인트가 300포인트 정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PC와 넥슨 쇼핑을 통해서 세라를 구매해야만 아라드 포인트가 정립이 되며 휴대폰으로 바로 결제 시에는 아라드 포인트는 정립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넥슨 쇼핑이라고 치며 맨 상단 사이트를 접속해서 덧하모바일로 들어가면 결제창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결제하면 아라드 포인트 10%를 정립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사용방법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세라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창에서 상단에 보이는 전액 사용 버튼을 누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게임상 세라 상품이 900원 9,000원 단위로 판매되어 가끔 내가 딱 필요한 만큼 세라 구매를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한 넥슨 쇼핑에서 결제하면 3,000원 5,000원 2만원 등 인게임 내 세라 충전시 볼 수 없는 금액 단위를 결제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길 바랍니다. 자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많이 주겠지? 100개 1% 1개도 1%네? 자 40개 가자. 자 과연 오늘 고생의 결과 몇 개일 것인가? 고유! 이거 1개냐? 이거 1개 맞아? 이거 1개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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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1개라고? iPhone 8 입술